하... 1년 사이에 좋아졌을까? 트레이너가 보는 배드민턴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제일 편이 좋거든요 유산소가 재미가 없어서 식단까지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유산소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런닝 1시간 타기 그쵸 너무 힘들어요 그쵸 너무 힘들죠 배드민턴 효과가 가장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신 PD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며칠 전에 발목을 좀 다쳐서 배드민턴을 못 치고 있는데 몸이 너무 근질거려서 꼭 배드민턴에서 같이 레슨을 받고 있는 친구의 PT샵을 와서 운동을 좀 해보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 PD님이 1년 만에 인바디를 다시 측정을 하려고 하고요 1년 동안 배드민턴 치면서 몸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년 동안 배드민턴만 열심히 췄는데 오히려 살이 조금 붙었어요 아 그거는 이제 그 내용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용물이요? 안에 체중이 이제 왜 늘었는지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인바디 한번 재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인바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말 벗고 올라오실게요 자 뒤꿈치 맞춰서 올라오실게요 자 뒤꿈치 맞춰서 올라오실게요 조금 이따 잡으실거고 앉아서 가만히 계실게요 신선정보를 입력하세요 31 하시고 171 175 6입니다 5로 할게요 176이라고요 자 이게 5로 되어있기 때문에 1년 전에 1년 전에 1년 후에 1cm가 크진 않았을 거예요 이미 성장판을 다 다쳤기 때문에 네 가슴을 펴고 앞에 보시고 가만히 계실게요 말하지 않으실 거예요 양손으로 손잡놈을 잡고 양손을 펼고 양손을 펼고 양손이 펼고 양손의 펼고 양손이 펼고 일정에 맞나요? 네 오늘 양말씨내로 가있으신거예요? 네 1년 사이에 좋아졌을까 되게 좋죠 시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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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오네요 아이고요? 아이고라면 좀 잘못됐나요? 네 상태가 조금 안좋아졌네요 1년 사이에 그래프 자체가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이제 1년 전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이제 1년 전 그래프고 지금 보면 체중 같은 경우가 직량을 좀 했죠 근데 여기서 근육이 늘면 상관이 없었어요 이제 플러스 1.4kg 정도 체중이 올랐는데 이때에만 봐도 이제 골격근향 같은 경우가 체지방향이랑 했을 때 일자그래프가 나왔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자그래프 보다도 조금 골격근향이 체지방보다 조금 뒤로 빠져있는 모습이 살짝 보여요 지금 보면 골격근향 같은 경우는 1kg가 좀 마이너스가 됐고 체지방 같은 경우는 2.5kg가 쪘어요 네 체지방이 지금 2.5kg가 쪄서 총 체지방률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한 2.5% 정도 증량을 한 상태라서 내장지방 레벨도 조금 올라갔고 그래서 신체점주가 4점 떨어진 상태죠 1년도흔 밖에배딩린트 managed 왜 이렇게 열심히 치셨는데 네 졌는데 근데 이게 배드민턴의 문제는 아닐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식단과 술 이런 게 문제가 좀 크지 않았을까 식단과 술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배드민턴으로 다이어트를 한 입장으로서 저는 배드민턴 치면서 식단을 하니 물론 웨이트도 했지만 30kg를 많이 감량을 했는데 30kg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식단의 문제가 좀 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목이 좀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시중 감량도 조금 들어가야지 발목이 좋아질 거라서 운동도 좀 하시면서 식단을 좀 도전을 해주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레이너가 보는 배드민턴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한 배드민턴 운동을 하면 뭐 이런 효과가 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제일 큰 게 그거든요. 유산소가 재미가 없다.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식단까지 오케이 할 수 있어. 근데 유산소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러닝 1시간 타기, 사이클 1시간 타기. 그렇죠. 너무 힘들죠. 직접 해보셨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재미없죠. 근데 저도 사실 유산소 자체를 사실 그렇게 즐기지 않아요. 근데 웨이트는 우리가 즐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웨이트를 하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유산소를 그렇게 많이 타지 않아요. 그리고 배드민턴을 통해서 저녁에 유산소를 그걸로 채우는데 제가 했던 이제 유산소 운동들 중에서 배드민턴 효과가 가장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웨이트를 하시면서 유산소를 배드민턴으로 하게 되면 그 효과는 굉장히 더 진폭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직접 몸으로 느껴봤을 때도 훨씬 더 제가 모든 운동을 다 해봤을 때 감량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결국에는 배드민턴은 다이어트용 유산소 운동으로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다? 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1년 사이에 살이 찐 거는 이거는 이제 배드민턴의 문제가 아니라 배드민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드민턴 칠 때 이제 잘 못 쳐요. 이게 본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라켓의 문제일까요? 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구나. 그렇죠. 라켓 좋은 거 산다고 잘 쳐지는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깨달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많이 안 젖었네? 그러니까. 쉣. 저는 1년 동안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을 꾸준히 했지만 오늘 인바디 검사를 통해서 몸 자체가 더 좋아졌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결과를 받았어요. 물론 알고 있었지만 오늘 두 가지는 확실히 한 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좋은 운동을 꾸준히 강한 강도로 해도 그 밖에 이제 식단이나 수면 다른 것들이 같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으면 좋은 몸 상태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두 번째는 트레이너 입장에서 배드민턴은 다이어트 할 때 유산소 운동 대응으로 정말 좋은 운동이다. 어릴 적 친구분들과 가끔 배드민턴을 쳐봤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배드민턴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유산소 운동을 대체할 만한 운동을 찾고 있었다면 배드민턴에 한 번 제대로 입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